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물풀의 다육입니다 군생들, 국민의 군생들입니다 영상에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한 줄로 나이를 깔끔하게 해 놓으셨어요 이 아이부터 한번 보실게요 마리드검입니다. 마리드검 6,000원짜리 있고요 우연 로제트는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밑에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네 온둘라타 10,000원 하고요 사이즈는 아주 큼직합니다 이렇게 큼직해요 그리고 요거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8,000원 하네요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8,000원짜리 엄청 크죠 자, 얼굴수도 많고 이런 아이 아우 오늘 이거 좋네요 박물 봉랑이 8,000원 하고요 이렇게 사복사복 사탕알고치 아주 좋네요 자르지도 않고 완전 아우 짱입니다 자 요 풀을 잇는 애는 요거 이름이 뭘까요 아우 칸칸이네요 칸칸 6,000원 자 6,000원짜리 칸칸입니다 아직 물은 좀 안 들었지만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풀도 아주 잘 아주 많고 좋습니다 네 에스피 3만원짜리 있고요 아 요거는 자 서인제 금무지입니다 1,6,000원 하고요 아주 물이 곱게 들었어요 1,6,000원짜리 금무지 서인지 서인지 금무지입니다 어팔리나 8,000원짜리 분생이고요 자 분생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홍화장인데요 홍화장 이렇게 분생이고요 만원입니다 만원짜리 저 여기는 엔시노라는 아인데요 완전 이제 대품 분생이네요 또 16,000원 합니다 16,000원은 엔시논 자 16,000원 나나 후쿠 미니 2만원짜리 자 이렇게 생겼어요 2만원짜리 2만원짜리 있고요 요거는 아미스타 아 아미스타 요거 이쁘죠 분생으로 요거 보세요 소박소박 나와주니까 이렇게 자 아미스타 8,000원입니다 8,000원 요거는 아이시 그린 2만원 4,000원이고요 아주 얼굴 사이즈가 커요 요거 자 2만4,000원짜리 아이시 그린입니다 네 매직잼이고요 요거 매직잼 만원합니다 네 만원 매직잼 요거는 매직잼은 물들면 엄청 이쁘죠 요거는 자 홍용글 같은데 홍용물은 가격이 홍용물 가격이 표가 어디로 가고 없어요 홍용물 얼마에요? 요 안에 떨어진게 그긴가? 홍용물 2천원 그거 아니에요 자 2천원 한답니다 홍용물 2천원 와 정말 좋죠 홍용물 2천원 노지에서 키울 분들은 이거 한 3개 4개 사가 값씩 해놓으면 정말 한가득 되요 엄청 잘 작고 잘 달아요 앙팡금이고요 자 앙팡금 요거 6천원입니다 6천원 핑클루비 자 만원짜리고요 이거 특별히 사이즈 큰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12,000원인데 그날 똑같이 아 요거는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분 요거 하세요 아우 만원으로 똑같이 주신대요 엄청 요거는 큽니다 만원짜리가 요렇게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자 요거는 뭘까요 마리바인가 세이드스타 마리바가처럼 생겼어 셀기 자 세이드스타 이거 진짜 멋있는 아이죠 다들 아시죠 3만6천원입니다 세이드스타 3만6천원짜리 요렇게 있어요 요거는 달피나라는 아인데요 아주 조금 포트있는데 자 요것도 만원합니다 색상이 너무 이쁘죠 달피나 만원짜리고요 요거는 수연금입니다 2만원합니다 수연금 2만원짜리 수연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누다 자 만원합니다 누다 요거는 핑크 크루 자 만원짜리고요 핑크 크루 만원짜리 요렇게 생긴 아이 로라 예 아우 로라 이쁘죠 로제스트 너무 이쁩니다 8천원합니다 로라 8천원짜리고요 아 슈퍼 미니마 있어요 만원합니다 슈퍼 미니마 미니마 만원짜리 아 요거는 아 파이브스타 12,000원합니다 아 아 12,000원 아 아 백봉철화 15,000원 하구요 백봉철화 15,000원 하구요 백봉철화 15,000원 같은 애에요 백봉철화 15,000원 아 아 요거는 비바칠레 16,000원 하고요 비바칠레 16,000원 비바칠레 16,000원 아 소인제금입니다 소인제금 아 36,000원이네요 36,000원 아 사이즈 좋아요 네 아 덴트라잼입니다 요거는 덴트라잼 15,000원 하네요 자 덴트라잼 15,000원 네 아 아 8천원짜리 요거 소인제금무지 요것도 이제 보여 드린건데요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16,000원짜리 수연입니다 수연 군생 20,000원 하네요 자 수연 군생 20,000원 요거 큐빅 12,000원짜리 있구요 큐빅 큐빅 12,000원 합니다 요거 자 요거는 캥캥 보색은거구요 방울복랑 오늘 좋죠 자 8,000원짜리 농랑이구요 아 자 안보이드린거 요거 황금염자 자 8,000원짜리 염자는 집에 들이면은 복이 따라 들어온다는거죠 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랑무 25,000원 하네요 사랑무 입니다 자 요렇게 큰 사이즈 25,000원짜리 25,000원짜리 사랑무 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묵은둥이네 20,000원이요 황글봉랑 아 아 아니다 2만원이 아니고 만원입니다 황글봉랑 만원짜리입니다 네 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블루엘프가 있네요 사이즈 좋고 또 머릿수도 많고 4,000원 합니다 아우 엄청 덥네요 4,000원짜리 블루엘프 이렇게 준비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자 블루엘프입니다 그리고 캐시미엄 자 캐시미엄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아 만원짜리 캐시미엄 아 이렇게 생긴 아이들 위에 싹싹싹하게 우리 로제트가 많아요 이렇게 자 만원 합니다 예 이쁘죠 자 만원짜리 예 자 국민의 운생들 또 이제 이렇게 소개를 여기까지 해드렸는데요 물풀이다육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